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제가 아침 토크쇼를 하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아니 어디서 그런 남성이 나온 거예요? 아니 어머님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어머님들이 저기 정치가 뭐예요? 어머님들은 일단 결혼하신 분들이죠 누구 엄마야? 우리 엄마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지는 않아 싫어하지 않는다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건 모르겠지만 두 가지는 꼭 믿어주세요 첫 번째는 결혼하신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나운서 중에 행사 TOP3 하는 거 아 맞아요 맞아요 서배 순위로 저는요 근데 아나운서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행사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격식 있고 좀 포멀하고 이런 행사를 아나운서를 많이 쓰세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나운서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한 4,500명이 됩니다 네 이 협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걸 하면 경쟁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원칙 중에 한 가지가 아무리 딱딱한 행사를 해도 두 번 이상은 웃기자 거기 있는 분들을 그것도 그냥 막 유머러스하게 내가 막 이렇게 해서 웃기는 게 아니라 격조 있게 뭔가 거기에 맞는 말을 갖다 묻혀요 아니 누가 웃기냐 왜 이렇게 웃겨요 왜 이렇게 웃겨요 왜 이렇게 웃겨요 행사하는데 행사하는데 맞죠 이런거죠 굉장히 격식 있게 해야 되니까 딱 가면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윤욱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요 이 자리에 맞는 아나운서를 뽑는 인터넷 투표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들 하셨죠 거기에 제가 당당히 오늘 함께하고 싶은 MC 1위로 뽑히고 싶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이 자리에 언제 투표를 했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그게 대단한 스킬이에요? 너무 아니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대단한 스킬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포멀한 행사 할 때는 그 정도까지 해도 웃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말 웃겨야 되는 거예요 개그를 여러 개를 해요 근데 예전에 MBC에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그거를 개그화 시킨 게 있어요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큰아들은 반사고 둘째 남은 변호사고 셋째 남은 검사고 큰아들은 반사고 둘째 남은 변호사고 셋째 남은 검사고 이 소리는 화신의 신동엽씨가 뻥치는 소리입니다 뻥치는 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건 안 통하네 이게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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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라리 처음에 돼!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재즈 씨 지금 이렇게 스케치북을 들었는데 이거 인터뷰할 때 이것만큼은 영업 비밀이라 자기는 안 하겠다고 이거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써먹기 때문에 아 진짜로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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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순간적으로 김현욱씨 너무 이렇게 째려봐가지고 아니요 제가 이렇게 앞을 보고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목소리가 좋으신 거예요 그게 우승 포인트가 안 되는 거 같은 거 같아요 목소리 정말 좋으세요 이렇게 듣다가 눈을 감고 들었는데 너무 좋은데 눈을 감고 들었으니 너무 목소리가 좋으시니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아까 그 있잖아 신동엽은 판사고 있잖아 그건 어때요? 신동엽 판사가 아니죠 그건 좀... 많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아닌 것 같죠? 연예인들한테 이런 풍문이 도는 거는 사실 인성 자체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문이거든요 요즘에는 또 이런 풍문 돌고 그러면 조금 치명적이긴 하죠 자 뭐지? 김현중씨가 데뷔 초에는 안 그러더니 하이유 스타가 되니까 목에 깁스를 한다 그래서 오로지 연삼아만 상대하고 후배들 인사는 아예 받지도 않는다 아... 이건...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근데 이게 들었어요 근데 가만있어봐 이거는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선은 그냥 우리끼리만 하고 이쪽도 선배는 선배인데 네 또 같은 사무실이잖아요 이쪽은 삼아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로지기 아니야 지기 지기 뭐 그렇게 두 사람이서 왜 그래 같이 MC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근데 옛날에 사실 H.O.T 시절에 문희준씨가 이런 질문이 있었죠 근데 문희준씨는 그럴 수 있어 머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보이질 않아 그냥 그냥 암만 보고 하는 거야 무슨 경주가처럼 경주가처럼 이거 다 가여서 시야가 도와줘 얘는 뭐 이해를 한다 치지마 김현중이는 야 이거는 근데 근데 뭐 정면돌파를 하든가 아니면 뭐 아니 빼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빼드릴게요 아 그게 아니라 뭔가 쑥스러워요 되게 내가 그냥 별것도 아닌데 와서 안녕하십니까 군대도 아니고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뭡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